이게 끝난 건가? 하고 실감도 안 났어요 고생했다고... 어?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고생했어, 어디 나와? 6시에 일어났어요 점심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끝난 건가? 하고 실감도 안 났어요 큰 종이에다가 요약으로 두 장 정도 써갔던 거예요 저는 시험 끝나고 가서 그냥 쭉 자고 싶었는데 보통 학원 갔다 오면 11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후 뭐 하면 거의 1시 반? 학교가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5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6시간 일어났는 거 같아요 고생했다고... 어?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아...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